안녕하세요 지니타로 입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스쳐 지나간 인연 중에서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입니다 자 우리 1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1번분들은 그때까지 스쳐 지나간 인연들이 1번분들을 생각했었을 때 밝고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크게 보여져요 착하다 솔직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숨기고 싶어도 표정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1번분들은 표정에도 드러나고 어떤 몸의 제스처에도 표가 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못 숨기고 싫어하는 것도 못 숨기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놀 때는 친구들이랑 놀 때는 또 철없이 노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반면에 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내가 이런 모습 뒤에는 생각도 굉장히 많고 또 신중한 사람이고 남들이 모르는 나의 슬픔도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해요 지금 보면 주변 사람들 몰려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낯가림도 없으시고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나만의 아픔이 조금 있다 그리고 나만의 어떤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마음 한켠에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까지 스쳐 지나간 인연들의 사람들의 총 이미지가 조그만 밝지만 슬픈 부분도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1번 분들 이미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겉모습은 어땠을까 두 장씩 뽑을게요 알고 보니까 깊이 알았었을 때 전체적으로 진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사에 진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지금 보면 펜타클 동전이 많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부유했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1번 분들은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엘리트적인 면이 있어요 좀 스마트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람을 사귀 때 내가 걸러서 사겨요 아무나 이렇게 다 잘해줄 수는 있어요 그치만 나만의 사람한테는 조금 더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을 조금 더 따진 다음에 내 사람으로 들인다 내 마음으로 들인다 이렇게 큰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속마음은 어떨까 상대방이 봤을 때 우리 내담자이님의 속 상대방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1번 분들은 참 장난기도 많고 또 밝고 솔직하고 수다스러운 것을 또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또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아서 늘 궁금한 게 많았던 사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신뢰를 주었던 사람 계속 어떤 반면에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밝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철도 없고 하지만 자기만의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진짜 철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철없이 놀 때는 놀지 공부할 때 또 공부하는 사람이고 내가 또 진지할 때 진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수다 떨고 대하고 카페 가고 돌아다닌 것도 좋아하지만 또 그 반면에 과목할 땐 또 말 수가 없고 나의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좀 더 성숙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알고 보니 어땠을지 무언가 알고 보니까요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점점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로가 끈끈한 유대감을 계속 가지고 더 발전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갔다가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층 더 쌓아서 업그레이드 되기보다는 갑자기 연락이 점점 서로 늦어지고 대화가 안 된다라든지 어떤 가치관이 안 맞는다라든지 수동적인 사랑으로 좀 소극적으로 점점 변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법분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안에서의 갈등이 좀 클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만나봐야지 이 사람과 좀 오래 가야지 라고 했다가 너무 신중하고 생각이 너무 많고 그 생각들이 나의 발목을 잡으면서 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사랑의 우리 1번분들은 좀 미숙한 분이 아니었을까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까지 이제 연애를 하시면서 1법분들의 속마음도 한번 같이 볼게요 또 컵 6번 카드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총 이미지가 처음에는 좀 빠른 전개로 흘러가는 듯해요 그리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을 좀 좋아하시고 장난도 좀 잘 치시고 유머 감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편하게 만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다 라고 보여져요 나의 이게 마음속이라고 친다면 고립된 느낌? 답답한 사랑이라고 자꾸 느껴지고 새로 시작하는 연애이다 라고 시작을 하셔도 내 마음 자체가 어떤 리셋이 안된다 라고 할까요? 과거의 연애를 아예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의 나의 실수 연애이 잘 안됐던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연애를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잘 안되셨던 것 같아요 나의 아픔은요 어두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것을 자꾸 피하고요 그 문제에 맞서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그 마음을 계속 누르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춰가야 되는데 내가 맞춰주지를 못한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힘없이 털썩 하고 앉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그거를 또 마주하기는 싫은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한 나머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에게 조언도 한번 뽑아 볼게요 어쩌다 보니 사랑의 리딩이 되었네요 사랑에 대한 조언 또 똑같은 카드가 나와서 행복은 연애의 행복은 그리 큰 게 아니야 정말 작은 거야 작은 거 너무 큰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오지 않아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왜 연애는 항상 이런가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연애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화로 잘 풀어나가야지 대화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연애가 아니네 하고 뚝 끊어버리면 어떤 연애도 맞춰 갈 수가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1번 분들은 이때까지 스쳐 지나간 인연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냐면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찰떡궁합으로 맞아 떨어지지 못한 사람 정말 우린 이쁘게 연애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정말 아쉬운 아쉽게 남은 사람 이렇게 느껴지네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들은 이때까지 이성들이 이번분들을 조금 결혼하고 싶은 사람으로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연애보다는 결혼 동거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짧게 만난 인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길게 만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2번 분들 이때까지 이성들을 일상 속에 스며들었던 사람 이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좀 편안한 그림들이 많이 떴는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겉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알고 보니 더 어떻게 느꼈을까 2번 분들은 가족 카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총 이미지 또는 이제 겉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뭐랄까 세련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갭 차이가 조금 나는 사람 이렇게 읽혀져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2번 분들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친하게 지내려면 시간을 좀 들여서 가까워져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우리 2번 분들은 그래서 이때까지 이성들은 겉모습 자체가 너무 이쁘다라던지 어떤 너무 자기만의 그 매력이 있다라던지 옷 스타일 자체가 차도녀 이런 느낌이라던지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읽혀지거든요 이성분들이 이제 2번 분들 속마음을 봤었을 때 겉에서 보이는 이미지랑 완전 달라요 속에서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장난도 잘 받아주고 잘 웃어주시고 남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인간관계를 제일 좀 중요시 생각하신 분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같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2번 분들이었다 이렇게 읽혀줍니다 마음의 화합이 좀 잘 됐던 사람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상대방들이 알고 보니 어땠을까 라고 보았더니 은둔자 카드가 나와요 이건 도인 카드에요 도인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들어주는 사람이지 수다스럽다 라기보다는 말을 아끼고 들어주고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잘 내다봐요 자기를 재정비할 수 있고 나의 잘못을 딱 찝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잘못을 찝어내거나 하기보다는 나부터 잘하자 나라는 사람은 어떤가 그런 것을 찝어내기 전에 나부터 더 좋은 사람이 되자 이런 성숙한 정신적인 성장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봤었을 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성들은 정말 성숙한 사람 배울 게 너무나 많은 사람 그리고 조언 같은 것도 너무 잘해주고 깨달음을 주는 사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늘 개익적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2번 분들은 이때까지 이성들에게 어떻게 좀 행동하셨을까 총 모습부터 그리고 진짜 속마음 무의식의 속마음이죠 광능적인 매력 어떤 섹시한 매력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골반이 넓으실 수도 있고요 몸매 자체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화장 자체가 세면서도 섹시한 그런 느낌 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관능적인 매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면서 차분한 이미지도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그렇지도 않아요 차분한 이미지에 해야 할 행동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여지고 나의 매력이 뭔지를 아세요 2번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이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더 매력이 사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을 좀 아시는 분이어서 좀 나대로 매력을 잘 어필하시진 않았을까 이렇게 읽혀지고요 속마음에서는 대화가 잘 안 통하는데도 아 얘는 좀 대화가 잘 안 통하네 그래도 잘 맞춰보자 이런 느낌이 있네요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 가치관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의 약점은 사실 보였다라고 하네요 말이 좀 안 통하고 좀 나랑 급이 안 맞다 이렇게 들켜지는데요 이게 속으로는 생각하셨대요 상대방은 몰라요 대신에 상대방은 2번 분들을 마냥 이쁘고 마냥 좋은 사람 마음씨도 이쁘고 겉모습도 이쁘고 성숙하고 정신적인 성장도 너무 멋있고 이렇게 하는데 2번 분들은 안 그랬대요 2번 분들은 이거 좀 안 맞네 나랑 우리가 사귀기로 했으니까 잘 지내봐야겠다 이렇게 맞춰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번 분들의 아픔이라면 그 이상으로 희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무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줬더니 그게 좋게 돌아오지가 않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나는 연애를 했었을 때 아무나 만나지 않을 것이고 또 깊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따로 이렇게 두는 편 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연애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기적으로 이익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머리가 이미 다 계산이 돼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 보여주자 이 사람에게서는 나의 마음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이 딱 되시는 것 같아요 2번 분들에게 조언 하나 뽑아보고 끝나도록 할게요 이 카드 자체는 실패의 성공의 어머니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이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좋은 연애들만 있을 것이다 아픈 건 다 끝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아픔들은 이제 없어졌고요 좋은 것들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은 일단 겉모습적인 부분에서도 이쁘다 멋있다 라고도 보여지고 꾸미는 것을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면이 있다라 보니까 이성들을 많이 헷갈리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성들을 착각시킬 만한 어떤 매력을 뿜어주고 어떤 친절함을 주고 하다 보니까 착각했대요 그리고 그게 3번 분들이 일부러 착각하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몸에 좀 배어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배려있게 행동하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이성들이 나를 좋아하나봐 연애할 수 있나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성들이 우리 1번 분들을 보았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3번 분들 겉모습을 속마음을 알고 보니까 겉모습적인 면에서는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내가 한번 꼬셔보고 싶다 이렇게도 읽혀지거든요 한번 저 사람을 나의 여자로 나의 남자로 만들어보고 싶어 라는 도전의식을 생기게 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깊은 내면을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겉모습적인 면에서 유혹이 돼서 좋은 마음은 아니겠죠 그런 게 왜냐하면 내가 저런 여자랑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좀 증명해 보겠어 내가 저런 여자랑 만나면 나는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런 좀 비도덕적인 생각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해줘요 3번 분들이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 속마음은 따뜻하고 무언가 이렇게 엄마처럼 챙겨주는 면 처음에는 조금 거리감을 두시려고 하셨대요 3번 분들이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었지만 점점 좀 지내다 보니까 챙겨주는 것들 그리고 배려해주고 결정 같은 부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읽혀지네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요 대화가 엄청 잘 통하고 이해해주는 마음 서로 다른 컵을 섞고 있어요 물을 섞고 있잖아요 3번 분들과 완전히 다른 성향 그 사람이 조금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성격이 있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더라도 3번 분들은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거 그게 몸에 배어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는 면이 있는데 사귀다 보면 3번 분들이 조금은 불안해하시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오래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집착이나 어떤 소유욕 은근은근 신경 쓰는 3번 분들이 보여지는데요 이 연애를 하셨을 때 3번 분들의 모습을 이제 3번 분들 입장으로 한번 봐 볼게요 컵 왕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넓다 라고 보여줘요 근데 이게 이성들에게 마냥 잘해줄 수 있는데 나의 어떤 돈이나 물질적인 거나 나의 마음을 다 퍼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의 이익은 챙겨주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날 때도 좀 계산하시고 만나는 분이 있어요 뭐 얼굴은 잘생겼는지 그리고 나랑 성격은 좀 맞을지 이런 것을 보고 잘해주는 거지 무턱대고 다 잘해주는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읽혀지고요 속마음에서는 좀 따분한 느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상대방들은 마냥 대화가 잘 통하고 마냥 좋았다 라고 하지만 일단 3번 분들은 맞춰준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맞춰줬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좋았던 거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이성들에게 3번 분들이 열심히 맞춰줬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행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별에 대한 공포도 있으신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래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지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오래 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별이라는 아픔 있죠 이별이 주는 그 자체의 공포 그게 조금 더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이 이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게 마음에 조금 마음 깊은 속에 아직 좀 지우지 못한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3번 분들 조언해 드릴게요 항상 긍정적으로 연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늘 생명적으로 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을 지우지 마시고 나는 나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3번 분들답게 연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때까지 이성들의 4번 분들을 봤었을 때 안정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평화주의자 이렇게 읽힙니다 이때까지 만났던 분들은 4번 분들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고 어떤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이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새로운 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완만하지 않고 스펙타클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때까지 이성들은 4번 분들 어떻게 생각하나 자세히 볼게요 일단 우리 4번 분들을 봤었을 때 결혼하고 싶은 사람 딱 보자마자 좀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항상 현상 유지라는 게 느낌이 보여져요 늘 똑같은 패턴 늘 똑같은 느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이렇게 읽혀집니다 근데 다만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속에서 봤었을 때 그 대화하는 면이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그 이상으로 좀 가지 못한 느낌도 들어요 그 이상으로 가려면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떤 결혼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신다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막힌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라는 느낌에서는 이게 현상 유지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있어서 지루하기도 하고 활동적이고 모험적인 이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늘 똑같은 패턴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겉에서는 표면적에서는 좋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속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정말 결혼하기 좋은 사람인데 연애를 하기에는 무언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된 후에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는 그리고 늘 똑같은 패턴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정작 우리 4번 분들은 어땠을지 한번 볼게요 우리 4번 분들도 불안이 굉장히 많았었네요 연애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대요 계속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갈등을 혼자 하신다 라거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혼자서 물음표를 찍는다 라거나 그런 것 때문에 또 불안이 크게 또 찾아오고 연애를 대체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건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4번 분들은 결혼할 뻔한 적이 있나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떤 동거나 결혼을 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거나 했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거나 이렇게도 읽혀지거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연애에 대해서 나는 항상 한결같이 대하는데 이 사람은 또 날 버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또 떠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4번 분들 자체의 성향으로는요 내가 겉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 속은 달라요 속에서는 내가 꺼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면 상대방이 싫어하겠지 라는 모습이 또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서는 좀 맞춰주고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4번 분들도 발전을 하고 싶어도 내가 보여주지 않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발전할 수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많으신 것 같아요 더 발전되는 사랑을 원하신다 더 발전되게끔 내가 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는 하지만 이 컵왕이 내가 적극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결혼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끌어올려고 해요 너가 결혼하고 싶게끔 내가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내가 먼저 결혼하고자 는 말은 안 할 거야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 너가 먼저 결혼하자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속 깊은 이야기도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를 대화하게끔만 유도해요 그래서 어떤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 사랑이든 어떤 성광이든 원할 때 먼저 고백하는 인물이 아니고요 고백을 끌어당기는 분이다 이렇게도 읽혀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진짜 속에서는 그걸 끌어오기 위해 얼마나 갈등이 있고 고민이 많고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나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편안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하자고 말을 못하고 또한 편안하게 있고 싶어도 내가 편안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법분들 조언 뽑아볼게요 애쓰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카드가 계속 돈을 막 숨기고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4법분들이 돈을 숨겨놨는데도 불안해해요 오늘 숨겨놨으면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숨겨놓고 온몸에 내 몸에 지고 있는데도 불안해 하신다 란 말이죠 남과 나의 마음을 나누어야 사랑이 오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오래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더 말을 못하게 되고 계속 긴장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이익을 따지려고 하고 너무 깊이 생각한다 라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라는 거죠 나의 것을 이렇게 품에 두지 말고 금고에 두지 말고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조금조금씩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마음을 주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4법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